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. 한 번 읽겠습니다. 4번 저는 내일 모임에 못 갈 것 같아요. 왜요? 무슨 일이 있어요? 5번 약 좀 사가지고 올게. 머리가 계속 아프네.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연 약국이 있을까? 6번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? 아직 관리실에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.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. 맞아요. 먼지도 심하고요. 첫 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은 어때요?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음악이 장면에 안 어울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하는생이 될까? 그리고 이제 롱이 다 병원을 연결해 본다고요? 일단은 평상되면 별받을 연결해 본다고요? 고마워, 가사가는 금방을 연결했다고요.